자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6 4세트 정도로 한번 시험 전에 이번주 시험 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험 전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131번입니다. The management team is implementing a new procedure.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동사가 is implementing까지 끊기고요. 그 다음에 new procedure까지가 목적어죠. 이렇게 문장 끝났습니다. 자 끝난 문장 뒤에 또 하나의 명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빈칸에 지금 선택지 중에서 전치사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정답은 regarding이 되겠습니다. regarding 어디어디에 관해서라는 게 되겠죠. 자 우리 ing로 끝나는 어디어디에 관해서라는 전치사 regarding 또 뭐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concerning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아이 pertaining to 그죠? pertaining to까지. pertain to. 원래 pertain to라는 자동사입니다. pertain to. pertain to. 어디어디에 연관되다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pertaining to까지 가야지만 똑같은 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regardless. 무엇무엇에 상관없이란 전치사로 만들고 싶으면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오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egardless of라고 써야지만 어디어디에 상관없이 관계없이란 전치사가 되고요. regardless 자체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regarding the printing of document. 문서의 프린팅에 관련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게 starting Tuesday 화요일부터 라는 건데요. 이 starting 형범해 줘보겠습니다. starting Tuesday 화요일부터. 이렇게 starting 이로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beginning 네 그냥 단순하게 beginning Tuesday라고 써도 괜찮겠고요. 자 아니면 as of라는 전치사 기억하세요. as of 그리고 effective까지 effective 효과적인 이랑 형용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언제부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정도 느낌으로써 시점 목적을 취하면서 역시 언제 언제부터 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as of 주의하시고요. as of는 어디어디 붙어 언제언제부터 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고 자 우리 as to as for as to as for 얘네들은 어디어디에 관해서에 해당되는 전치사죠. as to as for about 이 뜻이고요. as of는 언제언제부터 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다른 거니까요. 형태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쉬우신 분들은 as of effective를 함께 잡아주세요. as of effective 함께 잡아주세요. as of effective as of effective 왠지 as to as for랑 가끔씩 이렇게 너무 헷갈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as of effective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형태만으로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네. 형태만으로 as of와 effective 왠지 연상이 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왠지 연결 고리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as of effective as of effective as of effective as of effective 해보세요. as of effective 한 번 더 as of effective 생긴 형태를 보고 effective를 반드시 생각해내서 네. 얘네들은 두 가지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as to as for은 별개로 어디어디에 관련돼서 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은 we'll need to input a special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렇게 특별한 개인적인 아이디 넘버를 입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whenever using the printer 언제든지 프린트를 이용할 때마다 가 되겠죠. 자 지금 input 여기서 input은 그냥 입력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input 이라는 이 명사 명사로 쓰일 때 이게 명사로 쓰일 때 나의 의견이죠.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남에게 입력해준다는 느낌으로써 나의 의견이라든지 feedback 정도로 paraphercing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티 7에서 나왔었던 용법이에요. suggestion이라든지 아니면 feedback 정도 느낌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죠. 즉 input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에게 input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뭐 어쨌든 지금은 그냥 입력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 넘버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veryone is still free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껏 프린트 다큐먼트를 필요한 만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 you use the printer excessively 네가 만약에 프린트를 초과해서 사용을 한다면 당신은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written explanation 서면에 설명이 되겠죠. 왜 그런지 당신의 활동들에 대한 서면에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할 것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This procedure은 will 빈칸할 것입니다. 우리의 paper waste 종이 낭비를 빈칸할 것입니다. 지금 빈칸에 들어갈 것은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c번의 minimiz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고요. Our power usage and costs will be reduced 라고 해서 우리의 전력 사용이라든지 비용은 절감될 것입니다. 왼쪽 문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 낭비를 최소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가격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인과 관계네요. 원인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는 as a result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번의 apparently 라는 것은 이건 보아한데 이런겁니다. 듣기로는 보기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듣기로는 보기로는 보아한데 이런 느낌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번의 even 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호동사 절을 취하죠. 얘는 절대 안들어가겠죠. 구조적으로 n번의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원인 결과 인과 관계 as a result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직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from it로부터 by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까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bs는 dedicated to ing 자 be dedicated to ing 형광펜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be dedicated to ing ing까지 가세요? 그냥 be dedicated to 까지 하지 마시고 to ing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프로모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프로모팅이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to라는 것은 투부장서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어디 헌신 전념 받으러 갈 때는 be dedicated to ing 내지는 명서 목적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신 전념의 ddc라고 제가 불러요. 헌신 전념의 ddc는 to ing 헌신 전념의 ddc는 to ing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ddc가 뭐죠? 지금 제일 처음 뭐가 나왔지 여기에? 네 dedicated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devoted 있고요. 그 다음에 committed 라고 있죠. 그래서 헌신 전념의 ddc는 to ing 어디어디 헌신하다 전념하다 라고 서술적으로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be dedicated devoted committed to ing 자 헌신 전념의 ddc는 to ing ddc가 뭐라고요? 시작 dedicated devoted committed to ing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뒤에 동사 원형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네 그런 문법 문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g 내지는 명사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죠.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practices 실천에 정말 헌신합니다. 전념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34번에 들어갈 문장은요. 자 모든 트레이닝 세션들은 워리어리 세션들은 allow field 아니고요. 자 take a moment to fill out the problem and stand within 48 hours 48시간 이내로 보내주십시오. 자 당신의 patience 감사드립니다. you are in the maintenance process. thanks in advance for helping us make this important change.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준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세저들 첫 번째 문장이죠. new 프로세저들 새로운 절차 새로운 절차라는 것과 그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변화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연결될 만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네요. 자 35번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135번 세트 조금 짧아요. 얘는 자 첫 번째 품사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Dear customers 고객들에게 Has your product been scratched or dented during delivery 배송 중에 배송 중에 너의 제품이 scratch 상처를 해볼 건 아니면 dented 찌그러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dented 찌그러뜨리다 혹은 dented가 이렇게 찌그러진 움푹 들어간 곳 이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뭐 dented 이런 말 많이 써요. 써본 적 있을 겁니다. dented 잘한 집 자동차가 푹 이렇게 막 패였을 때 있잖아요. 상처났을 때 그럴 때 이제 dented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영어였어요. dented 찌그러트리다 찌그러진 곳 이라는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빈칸 하십시오. to your local global parcel service 로 그것을 take 가져다 주십시오. 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명령문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생략된 동사 원형은 명령문이죠. 명령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서는 절대로 주어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고요. gps 브랜치로 right away 지금 즉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to receive compensation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직하구요. 투부정사가 문두에 시작될 때는 무조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부사로 쓰일 때요. in order 투부정사라고는 정답으로 출제된 적도 여러 번 있죠. 근데 so as 투부정사 이것도 같은 의미를 만드는 건데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나올 게 맞무하겠냐 싶지만 자 그 다음에 package recipients should turn in 제출해야 됩니다. report damage에 관련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이내가 되겠죠. their parcel 그들의 소포를 받은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장 넣기 더라고요. gps 직원들은 will carefully 정말 신중하게 look over 검토할 것입니다. 모든 빈칸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자 지금 모든 빈칸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왔었던 문장이요. damage에 관련된 리포트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대요. 자 무엇을? 제품인가요? 사이즈나 요금이 아니고요. 회의도 아니고요. claim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뭐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 요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laim이 동사일 때도 무언가를 주장하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청구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명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이나 청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do not 명심하십시오. GPS는 not offer refunds 환불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property property 하면 뭐 재산 등을 말하는 거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될 만한 부동산 따위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금은 그냥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몸이 마탱해 가가지고 damage 손상입은 이런 물건이 되겠죠. prior to shipment 배송 전에 손상입은 그런 물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GPS는 not liable for 자 be liable for 하면 be responsible for 저런 어디 어디에 책임을 지는 이런 형용사 표현인데요. 약간 법적인 책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뭐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be responsible for 정도로 쓰지요. be liable for 하면 뭐라고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정도의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amage에 대해가지고요. poor packing 잘못 싼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where and tear에 대해가지고요. 자 빈칸은 지금 where and tear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where and tear 하면 손상이나 마모 등을 말하는 건데 정답은 형용사 normal A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36번에 지금 들어갈 문장을 찾는 건데요. 자 GPS는 보증합니다. your package가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48시간 이내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 B번 GPS head office 본사는요.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사 위치 그 다음에 make sure 확실히 명심하십시오. 완전한 summary 요약본을 쓸 것을 damage form에다가 완전한 설명을 쓸 것을 확실히 명심하십시오. 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왼쪽 문장에 있는 report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항상 선택지에 있는 문장을 읽어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소재가 앞문장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지 아니면 뒷문장과 만드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문장이든 뒷문장이든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공통 소재가 있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번 세트 들어가 볼까요? 139번 세트 자 첫 번째 형용사 문제 인데요. 네 저는 정말로 흥분이 됩니다. 발표하게 되어서 The Re-Burbished Foster Allen Hall 이 Re-Open 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 학기 때 재-Open 할 것이라는 것을 In Audition To Hosting Classes 수업을 개최하는 것 이외에도 The Building Will Now 이제는 포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몇몇의 공동의 공간들이 되겠죠.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Activities 활동들로 비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 방들은 R 빈칸 됩니다. Central Lobby 중앙로비로부터 빈칸 됩니다. 항상 이제 중앙로비로부터 아니면 주도로로부터 접근 가능하다라고 쓰이는 Accessible 비번 정말 빈출되는 형용사죠. A번에 Adequate 하면 충분한 이라는 거고요. C번에 Allowable 하면 Allow를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D번에 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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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언가를 나란히 하다 가지런히 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동차용 여러분 자동차 아까도 DENT 나왔었는데 바퀴 4개를 있잖아요. 4개를 정확하게 가지런하게 맞추는 것을 Alignment 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보통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왠지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상한 단어들이 전기통화기름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ccessible 어디서부터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space is very in size 자 very in size very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이게 다양하다라는 그런 자동사입니다. 다양하다 각기 다르다 라고 해서 defer 이라는 동사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defer 이것도 각기 다르다라는 느낌인데요. 각기 다르다라는 게 다양하다라는 것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죠?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 very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various라고 하면 다양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죠? 이게 listening에서도 가끔씩 나오곤 하는데 이게 very라는 동사가 다양하다라는 거 모르면요. 그냥 이게 딱 들었을 때 그냥 매우라는 그 부사 very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파괴가 되고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very 다양하다라는 자동사 기억하십시오. holding anywhere 어디서든지 holding from 10 to 25 guests 10명에서 25명까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y may be used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직원들 둘 다 이에서 자 a and b alike 이거 뭔지 아세요? a and b alike 이게 both a and b 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both a and b 그래서 alike 이 부사가 정말 예전입니다. 정말 예전이에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서 2012년도 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쯤에 자 그 다음 140번에 지금 문장 넘기더라고요. PL 이라는 사람은 will be in charge of room reservations 이렇게 room 예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being charge of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be responsible for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엇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until 2월 15일까지요. 2월 15일까지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41번에 부사하더라고요. he will go back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작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admissions department 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140번 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문장에서 지금 2월 15일까지 방 예약의 담당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갈 것입니다. 약간 시간의 흐름 같은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 at that time 그때 아 이거 바로 정답이네요. 바로 앞문장에서 시점으로 끝났죠. 그죠. 시점으로 끝났고요. 그때 then 뭐 이런 겁니다. at that time then 그때 아마 전기 토익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변형하다 보니까 변형하다 보니까 at that time 정도로 바꾼 것 같은데요. 자 비번에 inner world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단어로 한 마디로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moreover 게다가 similarly 유사하게 이런 것들 모두 해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140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문장에서는 학생들과 직원들 둘 다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뒷문장에서는 PL이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방 예약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이다. 가 되겠어요. 자 앞문장 혹은 뒷문장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advanced booking is required.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들 중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booking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그 담당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번에 Mr. Lucas는 오프닝 세션을 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세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바로 뒷문장에서 방 예약 업무를 담당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임시적으로 자 스티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연계되었습니다. 여름까지는 아니고요. more rooms have also been added. 더 많은 방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네 B라이브러리 역시 아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품사 문제는 간단할 것 같은데요.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로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to serve as 자 serve as 다음에 무엇무엇으로서 근무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serve 타동사로 쓸 수 있겠지만 보통은 주로 자동사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무엇으로 근무하다 어디어디를 위해서 근무하다 일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무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하는 그 서비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근무 자체도 전부 다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근무시간 서비스 타임 근무 기간 같은 그런 단어로 파생이 될 수가 있죠. 자 this employee 이 직원이요 will be in charge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reservation을 빈칸할 자 지금 전치사죠. 뒤에 빈칸이 있고요. 추가적인 명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사 안되고 명사 플러스는 명사는 안 돼요. 명사 명사는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 하나씩만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두 개가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복합 명사 빼고 복합 명사는 여러분들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 명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수거처럼 외우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supervising 관리하는 것이죠. 예약들을 관리하는 것을 담당이 될 것입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죠. Thanks for inquiring about the availability 자 availability라는 것은 사물의 이용 가능성 정말 중요한 단어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죠. 별거 아니지만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단어고요. 이게 저번 달 1차 문제였었죠. 그때 이제 availability라는 게 오덮 보기로 나왔었거든요. 그걸 뭐 발생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availability 이거는 사물이라면 이용 가능성 사물이라면 이용 가능성 사람이라면 뭐가 가능한 거죠? 시간 그죠? 시간 가능성 즉 available 이런 형용사가 사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사람이라면 시간이 가능한 이런 느낌이에요. Are you available tomorrow? 내일 측은 괜찮으세요? Are you free tomorrow?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f the units at 101 블라블라 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감사드립니다. I just looked it up 그것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온라인 시스템에서 오늘 아침에 and 그리고 빈칸 부사고요. 그 부동산은 이미 벌써 purchased 구입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빈칸에 무슨 부사가 들어갈까요? A번 apparently 아까 말씀드렸죠? apparently 라는 것은 보아하니 이런 느낌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apparently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전 찾아보시면 명백히 뭐 이렇게 나와있을 텐데 완전하게 명백한 그런 뉘앙스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명백하게 명백하게 이런 느낌은요. 이게 있어요. Obviously 이건 이제 나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Obviously apparently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뉘앙스적으로 물론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그런 그런 혹도가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어의 뉘앙스로 설명해 드리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자 빈칸에 상당하게 라는 거죠. 상당하게 이거는 상당하게 무언가가 변화가 될 때 그죠? 변화 대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감 농사 등을 꾸밀 때 significantly 상당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요. C번 mainly 주로 Dibonate shortly 라는 것을 곧 정도의 부사로서 미래 시세를 쓸 수 있겠네요. 곧 팔릴 것이다. 아니죠. 곧 팔릴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If you let me know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특정 사항에 대해 가지고 Of what you are in the market for 당신이 시장에 지금 있는 이런 식으로 필요가 생겼네요. 자 What you are in the market 당신이 지금 시장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팔거나 사기 위해 시장이 있는 거고요. For something 이라는 목적격이 이렇게 분들어 나온 건데요. 당연히 네가 그냥 네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이유 뭐 이렇게 지금 의미를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이유 즉 네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Specifications 해보적인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자 I 빈칸 동사고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Identifying other suitable options 다른 적절한 옵션들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if 절이 나왔다라는 것은 조건절이죠. 조건절의 기본적인 해석은 전부 다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네가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절을 굳이 안 쓰는 거예요. 왜? 접속사가 이미 벌써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은 미래잖아요. 미래 발현되는 거지 아니십니까.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뭐 시조부 현미대신 뭐 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시조부 현미대신 시조부 현미대신 네 그것도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도와줍니다. I help 현재 시절은 일반적인 늘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일반적인 현재 시절은 일반적인 사실 항상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되는 해석입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늘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하는 건데요. 어색하죠? I'm helping 나는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I can help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걸 혹시 뭐 저는 당신을 비동사 더하기 ing는 현재 진행 형태는 가까운 미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 이렇게 해석하신 분 있나요 혹시? 있나요? 있나요? 네 소름 안 들겠죠? 현재 진행 형태가 가까운 예정된 미래를 받는다라는 것은 계획됐을 때 이겁니다. 이거 이거 계획하고 계획된 미래 가까운 미래 비동사 더하기 ing 현재 진행 형태 미래를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동작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저 내일 떠나요. I'm leaving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떠날 거야. 떠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미 떠날 거고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작을 조금이라도 시작을 했어요. 표라도 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표를 샀잖아요. 이미 동작을 시작했죠? 그 시작된 동작이 내일 떠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a movie tomorrow.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내일 영화 볼 거예요. 이거는요. 영화를 보고 싶다. 볼 것이다. 즉흥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미 벌써 티켓이라도 샀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작을 시작했잖아요. 시작된 동작이 내일 영화 볼 때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했을 때 계획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을 옮겼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일반적인 미래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혀 아니에요. D번 have been helping 이거는 현재 완료 진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해석을 만드는 건데 D번을 굳이 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요. 자 그래서 simply let me know 저에게 단순하게 알려주십시오. 자 simply 지금 명령문을 꾸며주는 부서로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원형이죠. 거기 simply 내지는 just 정도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간단하다 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just call me simply call me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화줘요. 그냥 전화줘요. 괜찮아. 별거 없어. no big deal 전화주세요. 자 simply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watch your preferences 당신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in regards to location 장소에 관련되어서 floor space 라든지 and your available budget via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서요.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빈칸에 문장 넣기 들어가죠. 자 문단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topic of the upcoming real estate convention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뭐가요? 너에 대한 정보가요? 자 please note note 기억해두세요. that I will require your signature on the document 당신의 서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자 이것은 this 이 this란 지시대명서는 직접적으로 앞 문장에 나온 소재를 받는 겁니다. this 이것은 저에게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allow라는 것은 허락하다 혹은 가능하게 해주다 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앞으로먼트를 찾는 것을 당신의 니즈에 충족이 될 만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c번 그대로 정답이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can also register 당신은 또한 네 register 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property listing이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정도가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당신은 무언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알림 설정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은 지금 alert가 되겠습니다. 이게 알림이죠 알림 이게 무언가를 뭐 경보 이렇게 너무 강한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알림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alert 동사일 때도 그냥 알리다 이런 느낌으로 쓰고요. 명사일 때도 그냥 알림 네 정도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